흥보가 이 바람에 시작 흥보가 이 바람에 마누라와 같이 보리떼 춤을 한바탕 추었으나 어찌 그 춤이 진정으로 나올 수가 있겄느냐 양주 마주앉아 살아갈 길을 이리저리 궁리할제 양주 마주앉아 살아갈 길을 이리저리 궁리할제 흥보 마누라 한계를 얻었겄다 여보 영감 죽으나 사나 건너마을 시승님밖에 없으니 당신이 건너가서 이 죽게 된 사정을 여쭈으면 이 죽게 된 사정을 여쭈으면 천국간에 다소간 출뜨더니 한번 건너가보시오 천국간에 다소간 출뜨더니 한번 건너가보시오 아니 내가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 보리를 주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어떡하나 보리를 주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 없는 살림에 보리라도 많이 주면 좋지요 아이고 이 없는 살림에 보리라도 많이 주면 좋지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먹는 보리가 아니라 몽둥이 보리 말일세 그래도 형제간에 융기가 있음에 그럴 리가 없으니 어서 건너가보시오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하 Fit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뢰를 볼짝 심현면 흥고 치레를 볼짝 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댔줄 총총 매여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댔줄 총총 매여 초새가 끈을 달았어 초새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핫풀 관자 종이 당줄 핫풀 관자 종이 당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시리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띠고 한 손에다가 한 손에다가 곱돌 초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곱돌 초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곱돌 이렇게 치고서 곱돌 초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작지 짚고 부러진 작지 짚고 부러진 작지 짚고 이렇게 쓰니깐은 요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요 저번 주에 한 번 이렇게 싹 배웠으니깐 이런 자리 배웠으니깐 할만하지요? 이러고 건너가다 놀보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아이고 여 작은 사방님 아니시오? 뭐냐 뭐냐 너도 잘 있었으며 너도 잘 있었으며 큰 사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큰 사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다정은 예주엄 썩내게 삐진 것처럼 하지 말고 뭐냐 너도 잘 있었으며 큰 사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이렇게 시작 뭐냐 너도 잘 있었으며 큰 사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그런디 요새 큰 사방님 성정이 어떠시냐 요새 큰 사방님 성정이 어떠시냐 말씀하시오 말씀하시오 작은 사방님이 계실 적에는 작은 사방님이 계실 적에는 제사 때가 되면 음식을 많이 장반하여 호구를 시키더니만은 제사 때가 되면 음식을 많이 장반하여 호구를 시키더니만은 서방님이 떠나신 후로는 서방님이 떠나신 후로는 야금이 팍짝 늘어서 야금이 팍짝 늘어서 제사를 모시면 대전으로 마칩니다 제사를 모시면 대전으로 마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접시에다 제육이다 편육이다 표지를 써붙이니 접시에다 제육이다 편육이다 편육이다 표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가사가 뜬지네 네 그 정도는 저처럼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대전으로 대전으로 빠져가 이게 저기에서 빼버리지다 이게 구질구질이니 많은 개로 그냥 빼버리더라고 대전으로 바치면 되지 했다가 돈으로 바로 하면 이거 아트하잖아 그리고 그 재기를 걷어치면 되잖아 그거를 묘사를 안 해버리더라고 접시에다 제육이다 편육이다 표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엽전 한 푼 못 얻고 매만 시컷 얻어맞을 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아니 뵙고 간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인사나 드리고 갈란다. 성큼성큼 들어가 놀부사랑 앞을 당도하자. 흥보가 어떻게 겁이 났던지 놀부 앞에가 납작 엎드리며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소인물 아니요. 거 성씨가 유대기시요.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놀보란 놈 시치미를 딱 떼겄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나는 5대 차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투손 합장. 투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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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해줘야지. 무구름을 꿀코. 아유 기다렸다 해야지. 장단 뛰어먹지 말고. 무구름을 꿀코. 기다렸다가 시작. 무구름을 꿀코. 그치. 브릿지가 다 올라가는 음에도 브릿지가 있고 내려오는 음에도 브릿지가 있어요. 그걸 다 빼먹으면 안 돼. 무루벌 꿀코가 아니야. 무루벌. 우가 하나 있잖아. 무루벌 꿀코. 우래도 꿀코. 시작. 무루벌 꿀코. 단지. 빛나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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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거는 빛나니더 형님 저거는 빛나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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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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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동생을 불쌍한 동생을 살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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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살려주오 아까보다 훨씬 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빛나니더 가루를 문드렁 어미 굶은 처자가 문드렁 어미 굶은 처자가 거기까지 합시다. 투손 합장 투손 합장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게 합장 합장 조금 석연치 않지만 갈게요. 투손 합장 투손 합장 무드렁 무드렁 꿀 꿀 브릿지 넣어서 해야돼. 무드렁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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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в 꿀 꿀 꿀 꿀을 ail 하나 찔러주고 오는거야 비난이다 떨어놓으니까 이건 훌렁해줘야지 비난이다 비난이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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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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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기다리고 어제 점도록 어제 점도록 어제 점도록 어제 점도록 그렇지 점도록 점도록 그 자리 꼭 그 자리 꼭 어저께 하루를 어저께 하루를 문드록 어미 굶은 저자가 문드록 어미 굶은 저자가 굶은 저자가 굶은 저자가 굶은 저자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더 안 할 거야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세 번에 나눠서 뒤에 거는 조금 쉬워 왜냐면 감정을 선을 갖고 가 다가 두 번 더 한번 내았 보다 이렇게 보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